아..오케이 다시 간다 100원 부족해? 이런 아..아 아 100원 아 레벨업 했으니까 훈련이라도 해야겠다 가자 돈 모아서 자살하자고? 전 그런 전 그런 비열한 짓 하지 않습니다 이번판에 깰거에요 9탄 깹니다 아 9층 에헤이 타남 피하기 우리 박쥐쿤 일로오세요 우리 양민 박쥐쿤 내가 1층 여포다 1층에서 나를 막을 자 누가 있는가 앙 앙 1층 최강자 여기 들어가고 왜 바로 2층이야 무엇?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와버렸잖아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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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서 기다린 다음에 그렇지 한번 더 좋아요 젠봉 아 창이야 이거? 창 쓰는 연습을 해놔야겠다 그러니까 느낌이 뭐야 이렇게라고? 하나 둘 이거에요? 대쉬 공격 이거란 뜻이야? 이거 맞아? 해본다 해본다 크리티컬이 안되는데 뭐지 왜 안되냐? 대쉬 대쉬 공격 맞아? 아 그러니까 그냥 대쉬 대쉬의 공격력이 올라가니까 이걸 맞추고 때리고 이걸 맞추고 때리고 하면 딜레이를 딜을 많이 줄 수 있다 라는 소리인거죠 아 아아 아. 이까 이거를 하면은 크리티컬이 뜨는게 아니었어? 아 난 잘못 이해하고 있었네 아니 이 사람들 자꾸 말하는게 내가 뭔 말인지 잘 몰랐을까 이해를 못한다 아 이렇게 아하 오케이 이해했어 간다 초록 밖 윌 왔다왔다 우리 킥록밖을 obsc고 오늘의 나는 9층을 클리어한다 요건 피해 그리고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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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 좋아 얍 어 깜짝이야 어디서 아 잠깐만 형님 옆에 무엇 창자 창 또 나왔어 창 아 알어 알어 상자 나온 거 알아요 뭔 상자 멸시했어 내가? 어디서 멸시했어 아 저기 밑에 으어 에읏 연습해봐야겠다 이거 이런 상황이 많이 나올텐데 오케이 오케이 아 뭐야 잠깐만 게임 잠깐 나가졌어 알트템 눌러졌어 가고 왼쪽으로 왼쪽으로 아니 쓰레기잖아 더이상 너를 쓰지 않기로 했다 자 이제 3층으로 가봅시다 걸어가야되네 왼쪽 들리고 갈게요 아 들렸었네 뭐지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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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주네 가자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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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샥 아 아 용 나올 뻔했네 아 정화 돌려 아 미친 왜이래 얘 아 버그 걸렸냐 어?! 갑자기 또니 그거만 돌리는 줄 알았잖아 내가 자꾸 그러니까 아 개사기당했네 신전 아 열받게 오 뭐야 이건 와 무기 개씹떡 같다 진짜 디자인봐 악마를 가르던 그녀가 애용했던단 신이 가장 싫어하는 색이 입혀진 곡괭이 개.. 개씹떡 무기 스프링 신발 공중에 오래 머물 수 있을록 데미지 보너스상 어 오케이 주사위 신의 농간 크리티컬 크리티컬 데미지 음 으흠 아 일단 무기 하나 얻고 갈게요 앗 아 대상자위한테 가야된다 던져놔 미안하다 내가 그 길을 그 길로 가는게 아니었는데 던져놔 으흠 아하 나 진짜 돌겠네 뭐야 유령 네모 흡수했어 맞지 맞지 오케이 오 체력 많이 채워주네요 이제 정월 개보름도 얼마 안 남았으니 쥐불놀이 한판 동무 펑 펑 펑 펑 펑 펑 펑 펑 펑 웬 쥐불놀이? 부메랑? 부메랑 말하는거 아니죠? 아 젠보 아 나 부메랑인줄 알았잖아 오케이 이거 뭐야 이거? 눈물 철퇴? 이거 맞으면 아 눈물이 반짝거리는 형상을 금속으로 가공한 케이스 어 야 맞으면 개눈물 나겠다 이거 눈물 철퇴 오케이 철퇴 한번 써볼까? 철퇴에 대해 안좋은 추억이 있지만 써볼게요 아 뭐야 아 갇힘 얜 점프하면서 때리면 별거 없네 오케이 갓 오 철퇴로 이거 쳐지네 안 쳐지구나 피하고 상자 좋아 좋아 철갑옷 와 방어력 12나 줘요 대박 되게 좋은템이야 되게 좋은템이야 요런 궁순이였어 아 아니 안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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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갓 돈 먹고 근데 이거 돈이 유지되나봐 이 게임은 아 들어올 때 돈이 날아가는구나 오케이 이제 재단 사용할 수 있죠 여신을 모시는 재단입니다 국물을 바치겠습니까 네 일단 철갑옷 벗고 철갑옷 드릴게요 국물 바치기 자 요겁니다 뭐야 굉장히 조금 차잖아 반맞이겠습니다 아 무기를 바쳐야된다고 아하 다음에 바치도록 합시다 아 여기 왼쪽으로 가야되는구나 반갑다 좋은것들을 가져왔다 혈성 목걸이 미라의 거울 장봉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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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불놀이 가자 아 하하 젠봉 샷 젠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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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이 어리석은 검사들아 아 이 젠봉 쥐불놀이를 받아라 아 내 체력 진짜 어 숏소드는 아 못갈지 숏소드는 율 율 율도프의 율도프가 아닌데 율푸도의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소중한 검이라고 물론 그 검은 삼만자루 이상이 있겠지만 아버지가 죽기 전에 만든 바로 그 숏소드 그 무기만큼은 아껴둬야돼 탓 탓 탓 탓 탓 탓 탓 회력 주세요 아 할아버지야? 아버지가 아니구나 모르고 아버지 죽였네 할아버지구나 최대체력 완두콩스프 아 돈없다 2층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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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두볼파 할 때 듀얼 좋겠어요 오! 야 방금 이거 화살 튕겨낸거야? 야! 킹봉 킹봉 그거봐 이거봐 허렉 느려 죄송합니다 극 장백 칼이라고! 요거 써보고 싶잖아 열센 셈가? 한번 써봐야지 오 갈리는거 보소 개좋아 개좋아 요거 갈리는거 봐 드르륵 드르륵 오 역시 장미칼이다 오 지린다 지린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믹서기였네 젠봉과 비교가 안되는 믹서능력 여기서 양파습 좋아요 상자 오 뭐야 혈석관지 적을 10마리 죽일때마다 체력개복 오 체력 얼마나 줄라나 체력을 막 10마리 죽였으니까 10% 적립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체력 일식 채워주는거 아니겠지 아 5회복이에요? 오 되게 좋다 5회복이면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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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폭탄 아야 10마리 잡고 체력 채운다 쏜다 그렇지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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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드르륵 체력 채우자 좋아 10마리 아직 못잡았어 왼쪽 여기서 체력 나올수도 있구요 흑장미 칼 되게 좋다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체력 방금 채워졌던거 같은데 와 와 길바 진짜 그 그 캔바지가 좀 체력이 많은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허허 옆으로 꼬ám기 하하하하 이거 재밌다 이건 허 올라가서 동전 먹고 잡기 먹고 들어갑니다 왼쪽 와 뭐야 나이스 나의 체력이 되어라 좋다 좋다 혈석반지 이거 좋네 젠봉 뭐야 아 폭탄 미리 깔아놨죠 이게 바로 셋업 플레이 폭탄 폭탄 어 왜 일로왔어 뭐야 어 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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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 가자 3층 보스 이번에는 아까처럼 안죽는다 눈물을 쏙 빼주지 요걸로 눈물 철퇴로 눈물 빼겠습니다 베리아르 어어 시작부터 시작부터 그 기술 오케이 패턴 다르구나 오케이 오케이 그 정도는 쉽게 피할 수가 있지 또 happening 미쳤 coop 흐흐흐흐흐 conomic 흐흐흐흐흐흐 퐝 홓 허허허 오호 점프 점프 아 3단 무엇 돌아가면서 패주고 좋았어 눈물을 쏙 빼줬다 어 스프링 신발 아 뭐 이거 아이고 왜 자동으로 켜져가지고 지 혼자 띠댕기네 이거 뭐 왜이래 이거 이 신발 팔아버리고 싶어 아니 뭐야 이 킹푸링 신발 구데기네 이거 끼고 깨야지 오호 편하다 자동점프 스페이스바 안 눌러도 돼 아 동전먹기 왜 이렇게 힘들어 아 아 아 아 재개 전두중에 열 수 없다고 아 잠깐 그거 맞는거 아닌데 아 안껴 개구데기네 이거 집어치어 오케이 체력 좋아요 내려가고 강철장화 있냐? 없다 까시 맞으면 안되겠지만 저기서 오른쪽으로 내려가 어 바로 가자 귀찮으니까요 파밍 따위 개나줌 실력으로 깬다 갈아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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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퍽 탓 퍽 퍽 원 투 쓰리 음식점 패스 아 음식점은 들어가자 음식점에서 공속 오 공속이 있네 공속 말고 여기서는 방어력이랑 위력 공격과 방어 최강의 조합이지 이렇게 먹고 아 공모를 바치겠습니다 저희 젠봉이랑요 젠봉이랑요 스프링 신발 받친다 아 보스다 자 잡습니다 이거 아 이거 근접무기로 때려야 되네 조금 그런데 이거 맞다 이베타 으아아악 살려줘 이제 제대로 할게 공을 그렇게 받치는거 아닌데 존댔다 장난치다 가겠다 제발 레벨업 욕 나오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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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저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그 안일한 플레이를 해서 죄송합니다 안일하게 안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음 장난 안치겠습니다 이제 오케이 모노클 훈련소 좀 갈게요 어 댕댕이 뭐야 어 댕댕이 뭐야 아휴 자를 뻔했네 귀여워 댕댕이 나 스탯 이렇게 찍었는데 일단 이십이 가까워지고 있다 좋아 탐욕 음식을 더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죽을 때 아이템을 한개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상점가격 할인 죽음에 이르는 PL 받을 4초동안 무적 상대가 됩니다 요거는 15초 다음 곡이 강화합니다 신속이 제일 좋아보이는데 흠 안녕하세요 내려가 야 님들 이번에 9층 깰게요 진짜로 진지하게 할게요 저 게임 잘하거든요 레알로다가 어허 음식점 거른다 하 하 어어 체력 예상 아휴 너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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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뭣? 피하고 에잇! 슈! 좋았어 재단은 나중에 좋은게 나오겠지? 피해! 좋아 파밍하면서 갈게요 이번 판엔 제대로 창으로 때리고 대신 좋아 왔다!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흑장미 칼! 일단 사냥은 창으로 할게요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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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반지 끼고 속도의 반지 이동속도 완전 바르죠 가자 음식 따위 먹지 않는다 우아! 음식 주세요! 두어! 아아아아아아 동전벌을 걸어가는 고옷 동전벌을 걸어가는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떡 고옷 오옷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흥 그런 느려빠진 가시따위로 나에게 체력을 딸 수 있을거라 생각하지 마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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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엇 그렇지 3층 너들 체력 안달고 잡으니까 괜찮아 예측하고 다 체력 계산하고 온겁니다 베레야를 오늘 몇번째 보는건지 모르게 끈 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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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건 진짜 맞을 수 밖에 없었다 아 이건 맞으면 안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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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가! 저리가 나 지금 너랑 놀기분 아니야 A랑 D키가 안놀려 아 된다 자 피하는 법을 모르느냐 시시 압니다 제대로해요? 제대로 하겠습니다 아! 제대로 하겠습니다 아니 님들 자 그렇게 못하는거 같아요? 네 네 못합니다 하지만 잘해질 예정 기본판 제대로 할게요 진짜 2번 발언 지킵니다 아니 님들 또 잘하면은 잘한다고 어! 잘하면 잘한다고 재미없어 재미없어 할거면서 이번엔 잘해봐 어! 야 박쥐 우리편이었네 잡으면 안됐다 박쥐가 체력있는것도 알려줬어 아이 반피 단거는 그냥 어? 한번 맞아준거지 애들 불쌍하니까 얘네들도 주인공을 때리고 싶고 그런 욕망이라는게 있을거 아니야 그러니까 맞아주는거에요 일부러 조금 맞아줘야 얘네도 죽기전에 아 그래도 주인공한테 때렸다 하면서 기분좋게 죽을 수 있는거란 말이야 아시겠죠 아 나 죽겠다 두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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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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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쏜다! 컷! 오호! 조화쏘 조화쏘 마늘창! 아 미늘창 헛! 헛! 마늘창! 마늘창이 아니구나 아! 아! 칼릭스피어!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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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드새라는 것의 절반만큼만이라도 해봐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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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제대로 오케이 님들 저한테 못한다고 하셨던 분들 후회하게 될 겁니다 이제부터 각성할 거니까 페이바이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몇 달러인지 못봤는데 컨트롤 후회도 좋다고 오케이 진짜 잘해봐 이번판 약간 진지하게 더 이상 장난은 없다 클리어만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깨겠다 장미칼 뭐 음식 먹어볼까요 자 일단은 방어력 올려주는 양파 스프 완두콩 스프 체력은 채우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이 체력으로 보스한테 맞을 일이 없거든요 왜 진지하게 하니까 장난칠 때 아빠킹이랑 다르거든 간다 싸라면 한다 좋아 이번판에 부침 깨면 만원 구매할 건데 못 깨겠쪄 푸키 푸키 실화야? 이번판에 깨면은 만원 준다고? 지금 저를 저를 돈의 노예로 아시나 본데 부침까지 일단 깨보겠습니다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이약물고 할게요 안전빵 에임 확실하게 조준하면서 어어 저리가 저리가 이 바보야 아 이 새끼 저리가 저리가 아 무서워 하하핫 오 간다 아 쉴드 좋았어 이거라면 클리어 할 수 있어 아 동전 동전 계단에서 아 나 농락하네 동전이 동전도 나를 무시하잖아 왜 나이스 40 20 되게 조금 주네 싸다 짜 그렇지 아 안 맞아 왜 빗겨나가 이거 이상해요 무기가 아 우리집 마우스가 이상한가 아 왜 안 맞아 아 왜 안 맞아 아 미치기하네 미치기하네 좋았어 완벽한 에임 창 버려 몹돌이 나타날거야 미리 장전하고 지금 좋아요 점프 됐시 핫 핫 됐다 오 오 체력 좋아좋아 그냥 장미칼 쓰라구요 싫은데 스트리머가 시청자들에게 말에 휘둘려서 쓰나 난 나만의 길을 간다 장미칼 완벽해 아 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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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재장전 시간에 장미칼을 쓰다가 이걸로 바꾸면은 재장전이 되있어? 아니잖아 요쪽으로 사밍해서 체력을 좀 얻자 아 저기 갔었던 길 왼쪽 어 뭐있니? 횃불 소가죽 갑옷? 오 오 오오 오 오 오 돈이 없는데 팔면 생기겠지 오케 좋아좋아 갑옷까지 샀다 아 제가 여기였는데 왜 안가니 3층인가 이제? 3층? 허 긴장한건 아닌데 콜라 한잔만 마셔볼까? 김이 다 빠졌네 이거 제가 살 안찔려고 코카콜라 제로 마셔요 제로 이게 바로 관리 아니겠습니까 설탕물 아니죠 독국물이죠 독국물 콜라는 콜라 젠장 아 굉장히 빠르네 느려 아 개빨라 탱탱탱탱탱탱탱탱탱탱 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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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흑장미 좋아 아 죄송합니다 아아 아아 나 이 신발 진짜 갑자기 좀 튀어나오지마 제발 드르락드르락드르락 드르락드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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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오케 좋아 역시 난 칼을 쓰는게 차라리 잘 어울리는구만 핫 회피 사라만더 받아라 자 동전먹고 가자 오오 이거 뭐예요 덩굴검 오오오 뭐야 이거 검은 이 동 덩굴을 보호하고 덩굴은 이 검을 보호하고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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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킹굴검 아 여기 뭐 없네 야 지렸다 여기서 갑자기 좋은 무기가 뜨다니 이건 9층 깨고 만원을 받으라는 소리 리치 싸우면서 안되지 인마 오케이 넌 어디서 자꾸 까불어 올려 점프 점프 어 뭐야 아래 뚫고 오네 방방 태워주지 방방 프랜폴린 야 이거 진짜 가드빼기 좋다 넌 빼기 좋아 아 이 판 안 죽고 깨죠 9층까지는 일단 깹니다 드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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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딜이 좋은데 허아 좋았어 공무를 받친다 아 이거 좀 아닌가요 왜 이렇게 쪼금 줘 요거 받쳐 그 아이템은 공물로 받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부대기입니다 아래로 오 체력 좋아 나이스 이제 여기서 어디로 가는 거야 뭐야 왜 길이 더 있나 뭐지 어디로 가는 거야 어 왜 길이 없지 아 왼쪽이 있구나 왼쪽 요거 아 어디 무슨 쪽이야 아 아 좋아 드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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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쏠 거 알아 드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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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화아 아니 데드셀은 하도 지도를 봐가지고 익숙해졌는데 아직 이 게임 안 익숙해서 그래 요렇게 하면은 얼음으로도 못 돌쳐 아 정확히 대각선으로 다 먹고 일로와 오호 젠봉 십체력 좋았어 대시무적 아직 없어요 저 왼쪽으로 가는 거다 오케이 깔끔하다 위에 한번 가볼까요 동전 멸시 아나하고 아 이번판 만원 걸려있어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방심으로 하지 않아요 방심 따위 없다 홋 피하고 좋아 오호우 내려가고 왼쪽 돌려보자 아 상점 음식점 음식을 뭘 먹을까 방어력 고마워요 최대 체력 회피 크리티컬 공격 속도 공속 좋았어 아 아 아 가시질렛 오 씨 아 점프점프 대대댄데 대대대 점 아니 대대대 점점 하니까 약간 서순이였어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다 썰어주고 저거 기다렸다가 두르럭 두르럭 어 아 별로 안 thanks 생각보다 엄청 많이 달 줄 알았는데 됐어 왼쪽 가보자 아몬드 빼빼로라니 이 킹굴검을 보고 크리스마스 트리에 더 가깝지 않나요? 잠깐만 여기 곡물 받칠 거 있나? 딱히 없네 젠봉 젠봉 받치고 오케이 체력 공전 거른다 봉읍 거른다 아 리치가 매우 아깝게 짧군요 요렇게 요렇게 올려주시고 좋아 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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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드려? 동전 먹고 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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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탈 흑우 하긴 그건 그래 근데 냅두게 요거 잘 가는 방법 지금이에요 아하우 아하우 됐죠 성공적이야 뭐야 하하 가시 와 킹시 킹시 요거 밀면서 같이 걸어가면 되지않은가? 아냐아냐 안전하게 밀면서 같이 걸어가 오케 광기의 부족 최대 체력 10% 깎이는구나 위력이 늙는 대신에 아아 오른쪽으로 어우야 뭐야 아 깜짝이야 어어 뭐 나오니 뭐 나오니 뭐 나오니 아아 리듬게임 리듬게임 긴장 긴장 만원을 위에서 흐구 어허허허허 콩보 봤어요? 야 흐구의 궤도를 바꿀 수 있네 이렇게 띄워가지고 옆으로 보낼 수 있네 야아 닷굴검 보수 온다 돌진 그렇지 피해주시고 드르락드르락 오케이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자 체력이 부족해 나에게 음식을 줘 어 내가 오늘 먹을 세트는 바로바로 초콜릿 쿠키셋 37 좋아 딱이야 그거 하나 먹겠어 그 다음에 다시 어 요쪽으로 가서 일찍 싸움 간거보다 이렇게 가는게 더 빠르겠다 자 이거 올라갈 때 깨주고 원 투 쓰리 그치 한번 더 원 투 쓰리 한번 더 스프 스특 좋았어 이제 6층 좋아 아 이번엔 죽을일 없습니다 잠깐만요 준비 좀 할께요 하... 간다 나 하나 셀레멘다 들고 있지 아닌가?? 어 셀레멘다 오케이 딱이다 일부러 도발 mourning 허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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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타 쳐 다 피해지는 거리지 다리지 하나 남았구만 위로 아 어디가 고드름 고드름 안 맞았는데요 오케 안맞고 점프로 피하고 잘 피했어 나이스 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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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거보다 나 창피하고 기다려 기다려 창피하고 좋아 하나 더 반응을 못했다 막았죠 아이템 효과로 인해서 좋아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었어요 방금 잘 깼고 억울한 부분 어어어어 얼음 에너지 파다 일로와 이 자식아 오케이 완벽하고 다섯가지 구충깬다 만원 받는다 만원 받으러 갑니다 횃불 횃불은 사방이 밝아질 만큼 자신의 위치가 보이게 됩니다 근데 횃불은 던질 수 있는 무기가 아니잖아요 오른손에 끼는거구나 어두운 맵에서 필수인거네 자 재장전해서 위에 있는 창부터 잡아볼까 박쥐 거슬리니까 찾고 2단 점프 하나 둘 셋 아 창 창 창 창 창 워호우 아 뭐야 상당히 억울 아 횃불은 한손 무기 데미지가 상승이라고 아 어 저거 독 독 안걸려야되요 거리 딱 정확하게 쟤야되는데 어렵다 오케이 여기여기 에임좋아 서큐버스 일로와 불태워주지 그렇지 리자도맨 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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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어 아 조형물인줄 어어 눈치챘을땐 이미 늦었다 흠 흠 이에 회피 고맙고 어차피 체력 20정도는 금방 채울 수 있겠지 흠 여기 독국물도 잘 보면서 다닐께요 오 위험해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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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뭐야 아 개 아아 없어 안 되네 죽으면 안 돼 셀레멘도 안쓸까 그냥 오 오지마 오지마 셀레밍돈 얘 잡을때나 써야겠다 아 재장돈 무엇 1,2 1,2 오케이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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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진 돌진 으앗 으앗 와 뭐옷 뒤로 뒤로가도 2데미지식밖에 안달아 왜이렇게 약하냐 위로한번 위로 한번 가볼게요 점프 오오 체력 두개 좋아 좀 상대하기 어렵다는거지 일로와 일로와 개부터 잡고 개부터 잡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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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기다려 뒤편으로 어씌 아 톱니야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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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어딜 튀어 올라올라고 내려가 넌 딱 1층에 어울리는 녀석이다 내려오지마 어어 어 뭐야 이거 얘 뭐야 얘 뭐야 얘 뭐야 얘 뭐야 얘 무적이야 아 얘가 주술을 걸어주나보네 아하 주술사구만 올라가시고 아 여기 이제 다른층 다른곳 잠깐 다른곳 들려보자 만오백원이에요 에헤헤헤헤 탱탱볼 다같이 죽어여 아 못피했어 아씨 안전방 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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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 렛 렛 잘피했어 1층 1층에서 2층에 있는 날 때릴 수 없지 사람한다 아하 저거는 좀 위험할 것 같았어요 옆으로 피하고 아 왜 자꾸 올라가 날개 달려가지고 체력 좀 달았다 진짜 돈이 뭐길래 6층에서 계속해서 죽으시는 분이 마산 때문에 컨트롤이 상승됐다고요? 아니에요 돈 때문이라기보다는 저의 자존심이죠 아니 자꾸 사람들이 나 게임 못한대잖아 어 자존심 상해서 열심히 합니다 여기서는 방어력과 최대 체력이 좋겠군 아 일단은 체력을 채우고 아 근데 너무 많이 채워주는데 생각보다 아니요 약속은 지키셔야죠 무슨 소리입니까 약속 안 지키면은 남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위력, 방어력 위방 딸리네 이런거 올리자고 가자 상점은 왜 안가냐구요? 어? 트록박지 주네? 상점 누가 말했어 잘했어 재단 어딨냐 알구나 재단을 좀 받치고 와야겠다 공물을 받칩니다 어 횃불 버렸네? 죄송 어 지금 맞던졌어 이런 어 어 이거 맙소사 어허허 횃불을 던져버렸다 어허허 맙소사 아무 생각없이 받치다가 그 10짜리 아직 먹지 말자 어 뭐야 방금 맞은거야 나 안 맞았지? 어 오케이 창을 제거했을 뿐이구만 오오 꽤나 많아요 일로와 일로와 버그 걸렸냐 니네? 왜 안써? 왜 안써? 어허허허허허허f 야 주술사 너 혼자 있을 때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래 그대로 죽으라고 사슬 가부 강화를 올려주니까 요렇게로 아 정말 초기에 쓰던 무기 부메랑이지만 이제는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진 어깨를 약간 앞으로 내밀 때 돌진이구만 정확히 알았어 이제 털리고 막아주고 좋아요 상자 나타났죠 오 요거 뭐야 버디슈 와 데미지 왜이래 200 온줄 알았는데 20.5네 낚였다 이따가 죽창 찌르면 되겠다 보스 상점 와 이거 멋있다 디멘션 소드 오 이거 이거랑 이거 상위 호환 아니야 이거 생긴게 딱 아닌가 오 요거 뭐야 디멘션 소드 오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이거 쓰레기라고 아 그렇군 공격 개눌러야 된다고요 광클검이라고 죽창 던지겠죠 그렇지 마가네 죽창 던지는거 맞고 죽창 핫 헛 좋아 좋아 상자 망고슈 동전 먹다 톱니바퀴에 맞는거 아니겠지 설마 그럴까 했는데 그러네 자 아래부터 들리자 우어어어어어어어어 밑으로 밑으로 어휴 이거 야핰 얘 독거리니까 프리저같이 생겼네 아우 위험해 위험해 독조심 야하 킹굴검 좋아요 우와 먹히면 안 돼 온다 온다 아하하하하하 니가와 니가와 스텝 오호 일대일이라면 자신있다 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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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독폭발하기 전에 부셔주고 잉잉 소리지르면 점프 아 아 맞을게 아니었는데 아 아 진짜 억울하게 맞네 자꾸 오른쪽만 안갔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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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면은 9층이 뭐야 12층도 깨겠는데 어 8층 9층이구나 오케이 맞다 아 형님들 음식 먹고 올걸 이거 8층인줄 알았어요 여기가 8층인줄 알았는데 9층이네 투낙 뭐지 뭐지 뭐야 왜 맞아 아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아 으아아아악! 내뿜깨 내뿜깨 떡을 내뿜깨 아 기스라우드 개샥